이래가고 있는 박수입니다. 강호동 씨 먼저 부를 노래 그지밥을 부릅니다. 강호동 승리합니다. 그지밥! 박수 한 번 주십시오!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진실한 혼배를 보고 계십니다. 강호동 박수입니다. 강호동 박수입니다. 한국에서는 세상이 ciento!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유지하는 것입니다. 왜 이렇게 말한지 말한지 말하고 싶습니다. 그지밥을 부른가, 다음을 하는 것입니다. 그지밥으로 따로 태어난다. 그지밥을 부른다. 그리고 당신은 우리로 fragrant해, 그지밥을 부른다. 저게 너무 좋은데. 내 잘못된 눈받은 그지바라 고마웅이 차가운 내 눈빛이 고마웅이 차가운 내 그지바라 고마웅이 차가운 내 차가운 내 눈빛이 고마웅이 차가운 내 눈빛이 고마웅이 차가운 내 차가운 내 고마웅이 차가운 내 차가운 내 그 소녀가 슬픈 기억이 없어 그 집안이 남았을 때면 수 없어 그 집안이 남다른 지는 수 없어 그 집안이 남았을 때면 수 없어 우리의 시험에 섭섭한 휴식군 마지막으로 출연했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침 다시, 다시, 널 잊어버려 바다의 낙지 헌기라 옳지 않고 지난라 신나게 다시, 다시, 울지도 바다의 낙지 헌척을 잊어버려 바다의 낙지 한 마디 또 숨었어 그지마 한 마디 또 숨었어 그지마 한 마디 또 숨었어 아 사 사 사 사 그지마 파이팅! 설아가 시작! 먼저 박와루! 조성 씨의 뇌에 들을 때 여러분 이 파슬라 박와루입니다. 박와루! 고맙습니다!